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아침입니다 4월 6일 월요일 9시 11분이네요 아이고 위자님이 떠난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벼룩이 붙어있어서 내가 벼룩을 잡아줬는데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떠나는게 아닐까 와 히야신스가 여러분 이게 점점 물주면은 뻗어나가나봐요 이렇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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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세한 가드너라는 칭을 얻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미자 내 집을 한번 찾아가봅시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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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미자는 다시 안오는건가? 미자야 미안한데 뭐 엄청 슬프진 않다 솔직하게 말할게 미자야 미안해 엄청 슬프진 않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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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석판에 떠 자 오늘 좀 새로운 옷이 들어와 있으려나요? 에이브 시스터즈 우와 강아지들 오늘 늘고 있네 강아지랑 좀 있다 놀아줘야되겠네요 흠 이거 두께에 어울리네 이거 여성용이니까 이거 뭐야 오늘 상품 좋은거 많이 들어와 있네요 하하 자 제가 여러분 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쵸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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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하나도 안 bare 하하 하하 하inity 쓸 llevar farm 양파 stat 선생님 어? 이제 뭐 다 모아왔나? 리액션도 다 모아왔나 봐 피hing 리액션도 다음 남집사의 뒤집으로 남집사의 뒤집은 남집사의 뒤집을 잘 convert 남집사의 글이 ness 이렇게 하면 밀리지 않아서 7개를 다 킬 수 있다고 그러던데 아니 크지도 않구만 이제 강아지들의 투쟁 본능이 좀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스쿼시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 사냥연습이라고 해야 되나 놀이를 하는데 좀 거칠게 놀더라구요 얼마만 들고 있냐 이 키빔바 나도 저런 작업대 가지고 싶다 작업대가 되게 좋네 쟤는 까를로스는 잘 지내고 있나 까를로스 어 우리 가이네 동사무소 가서 오늘 해야될 일을 한번 알아 봅시다 기념식이 있을텐데 뭐가 완공 됐을때 히탈기는 하나 완공 됐을 것 같은데 기념식에 참가할래 여러분 진짜 항상 제일 중요한건 여러분 그죠 인프라의 확충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강아지가 자꾸 짖어서 강아지 돌보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흐흫 흐흫 갔다 와서 또 할게요 여러분 귀여운 강아지들아가 놀아주고 놀아줘야지 노력도 한번 시켜야 되는데 강아지 여기까지 하고 쫄 또 오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